저를 비옷에서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쏠쏠한 재미를 아마 줄 거예요 그닥이 반갑지는 않다 그치? 운전사고라서 가해자들도 확실했고요 아이고 참 성격이 급하시네 다 거짓말이라고 그 새끼 나나, 나나씨 굉장히 잘해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나씨의 임무를 한번 좀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이 되게 만들려고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아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연아는 굉장히 밝고 씩씩하고 아들 보면 꼭 맞서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튀어나오는 그런 굉장히 열정적이고도 멋있는 아버지 있는 아버지가 알아서 여자입니다 서연아라는 인물이 100% 돼서 지금도 서연아죠